하나 기절 살리겠지 하나 더 기절 한 명 남은 거 바로 옆에 하나 더 하나 더 기절 구독 누르셨습니까 1등 1등 한번 시켜줘야지 카페 가자 카페 가자 카페 가자 저작권 밀런 때문에 안되겠어 어 무트해요 무트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빨리핀 빼 빨리핀 빼 빨리핀 빼 대체 핀이 무슨 의미 있어 이거 이거 괜히 그 뭐냐 방향볼때 헷갈림 막 눈감 계속 글로 난 정신병자라 아하 하는 drown 그럼 말이 쉬워지지 하단한 거야 예민하시면 예민한게 아니라 정신병 скаж 정적하게 나 mówi 에이 잠깐만 1만 먹고 갈게요 그럼 이미 내려버려서 퀵 들어 우탄창으로 잡히면 돼 어 나 화염빵 먹었다 다 지졌다 그 와중에 총 없어? 어 진짜 잠깐만 날 위해 건초 환자로 정도는 남겨줘 건초 없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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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봤어? 어 없어 북쪽으로 북쪽으로 여기 총 있는데 아닌데? 아 라이스 하나가 나와라 아 진짜 부탁할게 어 나왔다 으잇잇잇 감 2층에 총 2층에 권총 2층에 권총 아니 나 이미 이 집으로고 있어 쟤네 어딨지? 쟤네 북쪽 어딘가 하나씩 먹으러 가다보면 애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파밍된 집을 해결하겠지 파밍된 집을 해결하겠지 그리고 나는 일단 님들 좀 기다려줄래요? 어 저기 있다 한 명 있다 어디? 뛰었어? 저게 엔터 분리방이야 끝에 집중 끝에 집중 차야 저게? 차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말고 끝에 쪽에 나 여기 2층까지만 판매하고 합류할게 다 여기 총 있어? 나 라이플 하나 있음 권총 밖에 없어? 어떻게 되겠지 라이플 하나 있으면 여기 4배율 괜찮음 무배율로 쓰고 있을게 가자 조금씩 붙자 완전 삥돌아 여기 웅프라도 쓸 사람 나나나나나나나 아 웅프가 아니다 미안하다 여기 M16하고 이거 스카스 M16하고 30mm 써 저기 앞에 문 열려있다 정의해봐 어 앞집에 발소리도 있는 것 같지 이게 털렸다 오케이 어 이 앞집부터 있을거에요 여기서 남서쪽으로 갔다야돼 어 진행했네 우리도 진행하자 뒤로 어 여기 있어 있다 문 열었어 문 열었어 왼쪽 상승 집안에 있다 어 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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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문 찬문 조장님 바로 거기 찬문 그 찬문에 있어 하나 기절 일단 두개 어 한 명 발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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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어 들어갔다 하나 기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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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 있는데 재작년하고 있어 재작년 집안으로 들어갈게 차라리 어 들어가요 아 아니다 그게 더 쉿일거 같기도 하는데 일단 내가 밖에 보고 있으니까 그냥 살려 일로 이리 와서 들어와 이쪽 문 닫을게요 오른쪽에서 한 명 달려왔었거든요 고급상자 보여줘 이거 머고샘 아리가또 한 명 한 명 한 명 어느 쪽이라고요? 잠깐만 잠깐만 오른쪽에 있던거 잡았어 아냐 잠깐만 잠깐만 발소리 나는거 같거든? 아냐 해드린 발소리였다 아냐 아냐 생까 생까 하필 이 집 2층 해설스도 있어야 이것도 생각해야 해 당신 어 어 나랑 니 피 빨고 있어 내가 조금씩 볼게 어차피 셀프 좀 물빼니까 천천히 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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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어 클리어 이슈 음 근처에 있을텐데 둘 둘 같이 다니자 잠시만요 저 궁대 좀 빨고 아직 궁대 다 둘 빨았습니다 어 너 내려오면 여기 엠포 있는데 먹을 사람 있어 아니요 탄 줘요? 예 탄도 그 아니 헤드님이 먹었어 어 주셈 탄 여기 어 요 앞집 파밍되어 있잖아 앞으로 쭉 갈거야 오른쪽에 있던거 잡았으니까 어 진행했나봐 근데 오른쪽 문이 왜 닫혀있지 나 오른쪽 크게 둔다 따라가는데 나 같으면 이제부터 문 닫고 행동하겠다 아니 여기 아까 열려있어서 여기서 나온 애가 뻘찌님이 잡았잖아 네 아 일단 앞에는 다 위험해 이제 남편 이거 조국상자 있거든 아 뻘찌님 하나 둘 셋 왼쪽 방은 클리어 클리어 없어 여기 조국상자 아 아 아 아 내가 일단 크게 보고 있거든요 언덕 위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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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휴 여기 안 올라가지 아이가 먹을 따라 7.6인 프랑사랑 없어 없는데? 올라가 봐 너가 왼쪽 내가 오른쪽 야 어딨냐? 나갔을댓 나가도 사람은 남지 않나? 주방은 누워있겠지 그게 제일 짜증나 괜히 우리한테 불안감만 겁나 심언줄 해 일단 남았나? 일단 나갔다는 거는 배제해둡시다 경찰 1회 어 그거 내가 먹으러 갈게 나 7.6이 쓰는 분 나는 5.6이랑 9 AR 소음기 한 명 누구? 나도 9 원사람 없지 AR 소음기? 안쓰로 놔줘 뻘치사 거의 나랑 같이 들어가자 지금 거기 1회 쫓게 버려놓게 이미 들어온 개머리판 필요 없는데 소음기를 안 떠서 아 이거 바람에 자꾸 종이쪼가리 날아다니는 거 왜 이렇게 개것을 지지 미쳐버리겠네 이거 진짜로 나중에 동물이라도 추가되면 이 게임 진짜 개 끔찍할 것 같아 하하하하 진짜 동물 동물 다 죽어요 여기 황금이 다 전투하고 있는데 토끼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봐 동물은 그때부터 게임 망가지는거지 토끼 잡으면 먹을거 줘가지고 체질 채우고 몬스완터 마냥 막 3GB가 있는데 캠프가 저 설정 텍스처랑 안티열라는 울트라 쓰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매우나 좀 쓴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럴거면 그냥 파크라이 되는거 아니야? 모작물도 피우고 통존 캔도 캔딱에 구해가지고 까고 테이밍도 하고 그치? 토끼 테이밍해서 정찰 보내고 왜 문이 열려있냐 여기 거기 우리 철어스야 여기 우리가 철어스지 아 그래? 2레베 하나 정찰 뽑기 나도 가지러 갔 서랜 처.. 서랜 쪘나? 진짜? 왜 이렇게 조용하지? 뒤통수 조심해 뒤따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아니 근데 응 쟤에 3명 떨어졌는데 그래? 그 해..레베.. 그 뭐냐 토끼는 지금 님이 있는 집이에요? 아니 보면 오..여기? 찍은 곳 깔핑 아니 내가 처음에 떨어질 때 말했잖아 3명이라고 3창으로 좀만 나와봐 오.. 좋은 것 같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아 맞다 3명이었는데? 나 3명이라고 했어 나 제일 가까운 게 누구지? 토끼 님인가? 어 아니 많이 막기 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몰라 난 기절만 시켜봐서 모르겠네 나 기절.. 기절 사망이었어 내가 쏜 건 기절 사망이었는데 3명밖에 안 떨어졌어 어 3명 떨어지는 걸로 봤었는데 나도 아까 테드님 왜요? 우리 뭐야.. 보트랑 차고하러 가게 저기 도트 있네 아닌가? 해반노도 나와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빨리 가게 여기 헤드 조심해야 돼 거기 들어오면 못 나가 우리 빨리 넘어가서 쭉쭉 파밍 하자 응 그럴라 띄엄띄엄 있는거 뒤쪽으로 내리자 아예 여기 아니 여기 내려야겠다 여기 여기 어떤? 여기 파밍하기 좋아 아 근데 거기로 가면 또 이리로 이동해야되는게 허어벌판이야 산으로 이동해야되 그니까 여기 떨어져서 이렇게 순서대로 파밍하면 돼 어 다음 지역 보면 돼요 어 어디갔지 가야돼 들어와 들어와 아니 여기 떨어지면 가운데니까 파밍 안가도 된달까 우리가?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았어 내려있자 무섭다 에이 설마 쏘겠어요 나 맞아 봤어 나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러고 있다가 거기서 누우면 바로 사망이다 잠수해서 살려주면 되긴 해 야 이거 뿐이야 이게 오토바이 오토바이 사명제 이거 이게 나나에서 기절하면 가르쳐잖아 아 손님들 싼 헤멧 쓰셨네요 에 이야 쓰나가 너 한 명 정도 그냥 네 빅헤드 관광사에서는 손님들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 헤멧을 제공해드립니다 운고 있는 사람 건물배롤입니다 건물배롤 건물배롤 아니 가방 타창이 없더라도 있는데 라이플 타창이 없는데 왼쪽에 포토오는데 썰래? 토끼리 5번 자리로 어 보인다 조디앙님은 쏘는거 조심해요 어 난 못쌓 안쌓야돼 쏠까? 어? 쏴 쏴 쏴 쏴 쏴 나 여기서 못 밀어놔 하나 기절 나 총알없다 간다 터트려 터트려 쏴 쏴 쏴 쏴 아냐 아냐 저기 폴트 불타 폴트 불타 계속 쏘라고 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각이 안 나와 와 여기 낚시하는 곳이다 여기 낚시장인가요? 갑시다잉 낚시장인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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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에 한번 내릴까요? 저기 아하하자 어떤 에임 프로그램이요? 에임 프로그램? 에임 히어로 말하는거야? 에임 연습하는거야? 거 스팀에서 사촌을 하고 여긴 내릴 곳이 없는데 아 맞아 써서 가야돼 여기 아 저거 하나 기절시킨거 살리겠다 아 천안 그루를 얘네 평생 수용해야돼 맞아요 여기까지 와야지 여기 올라가는것은 없어 손에 개봤네 쟤넨 진짜 쟤넨 잘하면 죽겠다 아 화면에 찍던거 그거 그냥 네이버에서 찾았는데 네이버 엠포인트인가 이름이 근데 전체 화면 창모드 아니면 작동을 안해가지고 저는 전체 화면을 하려고 그냥 안쓰고 있어요 556 남는 사람 있어? 나 556 0발인데 아예 없어 소재앙님은? 그냥 이만큼이라도 좀 이게 그냥 딱 나도 딱 내것을 아 나 556 말았으면 한 두세 더 잡았을거 같은데 아깝네 나는 헤드형이 자꾸 머리가 앞에서 딸랑딸랑 죽고가지고 어? 어? 차소리! 차소리 애니방향 오른쪽 오른쪽 열어대 온다 차소리 애니방향 15도 방향 받겠다 쏘자 한 대 더 온다 우아지가 터진다 터진다 저거 한 대 터진다 붙어 붙어 아니 저거 집으로 집으로 붙어 집으로 붙어 집으로 붙어 집으로 붙어 이거 붙어 붙어 안 넣는거 실화냐? 먼저 먹어야 돼 아니 어차피 차 붙하니까 내려야돼 쟤 뭐야? 우아지 총 두 대였어요 쟤 저기 세웠다 못된다 한 따까리 할 준비 어차피 여기서 한 따까리 해야돼 우린 어 이미 파밍하는 일 있어서 여기 파밍 돼있어 이미 돼있는게 아까 말했죠 아름다운 스토리는 선객들이 쟤네랑 먼저 싸워주는거긴 한데 엄프 써야겠다 총알없다 친구들 같은데 우울 좀 멋진데 문 여는 소리 어 여기 아저씨 집안에 보인다 탄발하여 탄발하여 보인다 나 크게 돌거임 수류탄? 나 좀 빠짐 불편한 동거 됐는데 어 하나 크게 돌다 차디에 어디쪽? 차디? 우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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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볼 수 있어 걱정마 내가 봤어 내 앞에 담벼락에 뒤져라 누구 기절이에요? 나 낯선 놈 낯선 놈 거기 차에 한 명 더 있어요 하나 잡았어 차에 우아지 띠 한 명 더 있어요 버지 살릴 수 있냐? 내가 살릴까? 나 이거 당장 안 죽어 당장 안 죽어 아 내가 갈게 오 차 탔다 우아지 움직인다 양각 잡으러 가나올 수 있어 도망가는데 아니야 내렸어 나 차는 없어요 별로 조심히 조심히 킬 얘네 일단 킬 얘네 다 킬 더 있어 더 있을 수도 있어 쫄아 쫄쫄쫄쫄 어 해드린 말이 맞아 더 있을 수도 있어 난 안쫄 더 있을 가능성도 커 차 터트리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내가 카고파 가져갈게요 난 4배율이랑 LK였어? 얘도 뭐 없다 2배율 있다 2배율 아 5호륙이 하나도 없네 5호륙 개많어 얘 200발 200발 땡큐 2배율 개빨리 가져가네요 뭐야 다 가져갔어 땡큐 나노 나노 우와 개살들 같다 일로와봐 에너지 드링크 나 너무 많다 들어와 빨리 팜이 너무 길어집니다 여기가 세이프다 이거 차 터트리는 게 나을 거 같지 흠 이거 차라리 AK로 갈아탈 사람 있어? 7.6이 아 내가 5호륙 뿌리고 내가 AK로 갈아탈 어 총 우리 왔던 쪽 싸운다 싸운다 761 나한테 줘 내가 AK로 갈아탈게 여기 여기 많아요 165도 쪽 소리 내가 여기 또 떨고 났어 여기다 이거 기다리자 어차피 보인다 기다려봐요 150 달린다 왼쪽으로 여기가 AK로 갈아탈 에 쏘지 말아봐 쟤네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싸우고 언제가 일로 다가오게 돼있어 우리 걸렸어요? 어 우리 걸렸어 AK로 팔 8배우리가 4배우리 버려버렸네 150도 내 기준 150도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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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에 있는 3명 그 주변에 있어요 지금 공권 3명 우리 우아즈도 있거든 내가 우아즈 이거 뒤로 파킹해갖고 집 앞에다 둘게요 어 나 4배우리 어디다 버렸지 4배우리 안 챙겼나 내가 나 헬멧 안 챙겼나 나 2배우리 4배우리 줄사람 나 지금 볼 수 있어요? 어 홀로그네 만나줄게 여기 거기 얼굴 내면 안돼요 싸요 일단 우리 안전지대 되게 좋거든 이거 알바퀴 쟤는 오른쪽으로 달린다 165도 309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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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둘게 일단 알았어 우리 우리 W방이야 쭉 운다 지나간다 아니야 조용히 내렸다 옆에 집 발소리 내지마 하나 들어왔어 팔간집 하나 빨간집 하나 사람 들어왔어 킬 하나 뭐야 기절킬이야 아니면 올킬 다 그냥 바로 죽었어 올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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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은 바로 죽었어 여기 템 먹지마 하나있다 어 잘 먹겠습니다 태기롭게 템 먹네 죽었어 형 우리 195도 쪽에 총소리 들려 응 듣고 있어 형이 있어 애들 많아 아 근데 이거 나무 뒤에 엎드려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보일 것 같긴 하거든 나 지금 헬멧이 필요해 헬멧이랑 나도 헬멧이 필요해 여기 오토바이 엠엘 있다 오토바이 엠엘 이거라도 가짓이 두 명 혼자 봤는데 얘말고 한 번 더 있는데 거기인데 아예 올킬임 올킬임 바로 두 명 같이 죽었어 한 번에 여기 풀숲 개 길어서 좀만 잠수는 절대 안 보이거든 둘째치고 여기로 오려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 보니까 76이 76이 안 쓴다며 76이 나 좀 조여서 5 5 6 40 발 저기 여기 76이 70만 여기 되게 많은데 헤드님 우리 죽인 애들 그거 먹었어 그거 먹고 190 발인가 있었는데 아니 못 먹었어요 카보정기 카보정기 줄게 여기도 34발 있어요 헤드님 맨 아래에 내려보면 아 있네 그리고 내가 더 줄게 여기다 5 5 6 40 발 가져가 내가 스나 쓸 것만 줄게 스나 쓸 것만 내게 스나왔어 스나왔어 마! 일로와라 보정기 줄게 안 먹었잖아 40발 여기 내가 보정기 버리지 이거 움푸 풀파츠에요? 나요? 거의? 응 그럼 일로와 님 카어 움푸 내 님 일로와 군밀히 하고 움푸 내 칩패드나 보정기 아 내가 보정기 버리고 왔네 칩패드에 칩패드에 여기 보정기 있어 나 있는데 보정기 나 있는데 보정기 칩패드와 탄띠 팔별 없죠? 아 없어요 긴장해요 우리 뭐냐 남쪽에 있던 애들이 우리 쪽으로 와야 돼 아니야 그냥 오른쪽으로 돌면 돼 내일 누나티나 콤판이나 경기해 나 내일 시험이라서 못 봐요 그거 내꺼 155도에 있는 돌 옆에 하나 우리 안전지대야 또 둘 두 명 있어요 165도에 어떻게 보냐 나 안 보이는데 나와봐 그 펄티사 나 스나거든 여기 뒤쪽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나 혼자 보고 있는데 혼자 와도 돼 알고만 있으면 그냥 지탈하면 돼 200 놓으면 되거든요 200 이거 여기 여기 W 방향도 봐야 돼서 나 혼자 이게 다 못 보거든 나와봐 펄찜 나와봐 여기 깨는 거지 나와봐 나와봐 야 빼 빼 빼 빼 총 쏜다 총 쏜다 나 안맞아 어저피 165도에 계속 있다 오래떼데 와이 165도에 저거 한 번 더 쏴봐야돼요 응 어깨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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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달린다 세명 세명 앞쪽에서 맞는다 하나 기절 나이스 나이스 살리겠지 하나 더 기절 내가 한명 남은거 세명 바로 옆에 하나 더 하나 더 기절 하나 더 기절 와 영점고리를 어떻게 잘 2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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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때리면 정수리 맞는다 쟤네 안전지대 아니지 니들은 다 뒤졌다 이제 왼쪽으로 와야돼 왼쪽으로 뛰거나 우리쪽으로 그냥 정면으로 뛰는다 저분 시쳐먹어 거의 뒤로 ましょう 지민 G 스틱 상담으로 될 것 같다 4 지민 스틱 상담들 워! 저게 와야하는데 뭐지? 못오지 자기가 HP 채우고 살리고 해야하는데 불쌍해서 나 이거 쏘는데? 어 아, 저게 160도 있는 거 쓰는 거구나. 나 배율 아예 없어서 못 도와줘요. 네, 그냥 엎드려 있으면 안 도와줘요. 어디서 수냐? 아, 봤다. 모르겠어. 내가 비껴. 나 알았어. 뛰는데. 오른쪽? 오른쪽. 하이, 기절.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강의 안 온다. 어디 방향이에요? 지금 210도. 210도, 210도. 뭐야? 얼마나 멀리 있는 거야? 돌 뒤에 하나 숨었고. 210도나 SW 사이에 돌 뒤에 하나 숨었어요. 가까운 둘. 아, 저 둘. 오, 좀 멋진데. 근데 조장이 오른쪽에도 애들이 있어. 우리가 역으로 이동해야 될 상황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진짜 멋진데. 아, 이 배율이나 홀로그램 있는 사람 없니? 홀로그램이 없나요? 홀로그램이 없나요? 땀인데? 에미사나 땀이거든요. 좋은 거 쓰는 거 같은데? 나도. 그리고 저 돌에 있는 애들? 어. 아니, 그 말고. 큰 돌에 있는 애들 같은데. 어. 빼야지. 이거 붙으면 안 될 것 같아. 에미사나 땀 있어요. 저, 암. 저 돌 엄청 큰 돌 그쪽에 애들이 있는 것 같아. 이동할 준비 하자잉. 아, 빨리 이동할 준비 하자. 여기로 너무 많이 튄다 그래. 어그르도 많이 끌어. 어, 저기 저기 보이지? 등산. 등산. 어, 봤어 봤어 봤어. 아, 무시하자 우산은. 우산은 무시하자. 아, 배율이 없어. 나도 배율 없이 쏘는 거예요. 맞췄어. 개피해요. 등산 아래쪽으로 갔어. 그래. 또 뛴다 또 뛴다. 전망 집 조심해. 어, 이 스킨 땀 나 쏜다. 저기 있네. 땀 저기 있어요. 왼쪽 달린다 보이죠? 아래로 내려갔어.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돼. 하나 기절. 가. 네, 나이스. 하나 기절. 뒤쪽에 하나 더. 뒤쪽에. 여기, 여기 언덕 이용해. 언덕 이용해. 집에서 적용 안 맞게. 어차피 쟤넬 다 들어와야 돼. 안전진 다 아니야. 여기 왼쪽에 달린다.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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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끝났다. 앞에 따개비 조심. 안전진 다 아니야 우리 지금. 집으로 붙자. 홀로그램이나 레드 노트 하나 줄 사람 없어? 나 하나도 없다. 나 홀로그램 줄게. 우리 왼쪽 싸운다. 우리 붙어. 지금 붙어. 지금 붙어. 나 4배율에 4배율이거든. 조디 형님 하나 떨고 가야지. 왼쪽. 왼쪽에 애들 봤어. 우리 봤어. 우리 봤어. 나무 나무. 하나 기절. 저 기절한 거네. 저 기절한 거네. 저 기절한 거네. 그냥 쌩크하고 가자. 집에 있다. 제일 가까운 빨간 집을 봅시다. 오른쪽 집에도 있어. 일단 담벼락 붙어. 창문 조심. 창문 조심. 창문 조심. 나 누웠다. 나 누웠다. 너무 쪼금 났어. 살려 살려. 그냥 붙이고 살려. 나 홀로그램이나 레드도 언제 줄 거야? 내가 안 줄게. 어. 조지 형님 나에게 줘요. 왔어. 전방 온다. 조심. 어? 저기 사이로 들어간다. 지네끼리 뭉치나보다. 우리 쟤네도 가야 돼서 그래. 우리도 가야 되고. 연막 타기. 오. 아. 아. 그렇게 쓰면 어떡해. 아니. 내가 먼저 나갔으면 나오지 말지. 나. 아니. 쟤네야. 멀리 갔어. 연막이. 오른쪽으로. 보이지? 내가 붙을게. 개피 개피. 연막 땡큐. 있어. 애들 뛴다. 애들 요 앞에 있어. 형. 엔방향에. 저 멀리 언덕 뒤에 한 명 더 있어요. 뒤에. 뒤에서 날아온거야. 조심해. 정면. 패차. 패차 뒤에 하나. 개피 개피. 됐어요. 패차 D 컷. 엔방에 언덕이 봐요. 나 언덕에서 맞았어. 음방에 언덕이. 뭐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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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잡았어요. 바로. 난 버려. 난 버려. 난 버려. 난 안 돼. 난 안 돼. 일곱만 남았어요. 이거 약. 떨궈질 수 있어? 바로. 나 없어. 아. 굿나 죽어. 바로 앞에 한 명. 바로 앞에 한 명. 바로 앞에 한 명. 개피. 다운. 오른쪽. 나무. 살려. 살리는 것도 좋은 판단이야. 아니. 보일 텐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얘 죽었어. 다섯 명 생존. 세 명. 저게 무리. 15도 방향에. 나무 있지. 거기서 계속. 보일랑 말랑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왜 연막. 연막 있어요? 연막 있어요. 없어. 나 있어. 연막 까고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쟤네를 딴 애들이 쳐주거나. 연막을 쟤네 쪽에 까고. 벌어져. 아. 다 빨고 까지. 피. 지금 빨고 까지. 던진다. 저기로. 안 닿을 것 같은데. 안 닿아. 안 닿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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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연막 쏴 주는 것 같거든. 하나 사망. 봤어. 이 방향에. 15도 죽은 거 아니야? 15도 죽은 거 아니야? 죽었어.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우리 파티인데. 여기 앞에 있는 애가 그냥 죽었잖아요. 쟤네 이름 도유였어. 도유. 도유야. 걔는 아까 죽었어. 왼쪽에 있던 애. 아니. 뻘치사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가가. 구사님 따라가. 나무쪽에 있는 거 봐. 조심해야 돼.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좀. 어. 앞에 나무. 앞에 나무. 바람 나무? 앞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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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다. 양각이야. 안 돼. 양각 아니야 이거. 양각이야. 양각 아니야. 앞쪽. 양각 아니야. 둘다 정면이야. 오른쪽 나무에 하나 있고. 저기 오른쪽 있잖아. 왼쪽 엎드려서 이동 중. 왼쪽에도 있어. 왼쪽 엎드려서 이동 중. 보이죠? 언덕 위에. 잡아. 두사님 오른쪽부터 잡자. 왼쪽. 왼쪽. 아아. 나이스. 왼쪽. 라스트 왼쪽. 이거 살려도 돼요. 살려도 돼요. 50초나 남았어. 50초나 남았어. 이거 뻘치씨가 먼저 나가서 그냥 싸워버려. 샷건 갈겨. 뻘치사. 초코 있으면. 나이스. 자. 나 7킬. 나 4킬. 나 4킬. 나 4킬. 4킬. 20킬. 명중 보상이 140이네. 나 5킬. 나 5킬. 나 5킬.